안녕하세요 과일삼촌 입니다. 맛있는 과일과 시세를 설명해 드리는 과일삼촌 입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트에 가면 복숭아도 있고, 오늘도 신상 복숭아가 한 팩에 만원씩 한 팩에 만원, 신상 복숭아 한 팩에 만원씩, 만원 좀 더 큰 복숭아는 5개짜리가 한 팩에 만 5천원씩, 5개짜리 한 팩에 만 5천원 신상 복숭아 입니다. 마트에 가면 복숭아도 있고, 맛있는 오늘 빨랑이 복숭아가 한 팩에 만 천원씩 알수가 좁은 5개짜리는 만 2천원, 만 2천원, 그리고 무지 큰 배왕꽃 복숭아가 만 5천원씩, 한 팩에 5천원 입니다. 맛있는 신비복숭아도 있네요. 겉은 천도 복숭아, 속은 복숭아인 신비한 복숭아가 한 팩에 8천원씩, 천도 복숭아 입니다. 적금 더 큰. 천도 복숭아는 오늘 크기가 아주 큽니다. 오늘 5개에 8천원, 5개에 8천원씩 입니다. 자, 굿!